아킬레스 건염을 위한 5가지 요법 아킬레스 건염을 위한 5가지 요법 건염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발을 이용하라. 이것이 필요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 좀 더 알아보자. 아킬레스 건염은 아킬레스 건염의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엄청난 불편감과 동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질환은 어떤 형태로든 동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대처할 것을 권한다. 의사가 며칠간 쉴 것을 권한다면 권하는 만큼 오래 휴식을 취하라.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독한 시술들도 있다. 하지만 아킬레스 건염은 수술을 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다. 의사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에 더해 건염 치료를 위한 몇 가지 요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 RICEO법 8 RICEO법은 4단계로 나누어지는 응급 치료법이다. 래스트, 휴식, 발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긴장은 보통 건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일을 위해 걷거나 일 때 시간과 노력에 신경을 써야 한다. 며칠간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는 것이 좋다. 며칠 쉬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아이스, 얼음, 이 치료법의 두 번째 단계는 아킬레스건에 주기적으로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온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주며 동시에 염증 및 통증을 완화한다. 컴프레션, 압박, 아킬레스건 주변에 압박을 가한다. 이것은 특히 잘 때 할 수 있다. 힘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 더 이상의 긴장을 피하기 위해 지지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압박봉대나 양말만을 이용해야 한다. 낮 동안에는 의사가 권장한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베이션, 올리기, 이 부분을 약간만 올려주면 혈액 흐름을 늘릴 수 있으며 중력이 힘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의 혈관과 모세혈관에 압력이 너무 많이 가해지는 것을 막는다. 피마자유 마사지. 피마자유는 마사지를 이용해 건염 문제를 치료하고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피마자유에는 리노렌산이 따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효과가 즉각적이다. 마사지를 할 때는 조금씩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주 아플 수 있다. 힘줄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좀 더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좀 더 강하게 마사지를 할 수 있다. 마사지를 한 다음에는 압박 양말이나 붕대로 힘줄을 감싼다. 금연후변은 건강을 가장 많이 망치는 습관 중 하나이며 이것은 특히 혈액 숭원에 영향을 미친다. 아킬레스 건염이 있을 경우 금연을 하라. 이것은 지우 과정을 현저하게 촉진한다. 흡연 습관을 포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만한 노력을 할 가치가 있으며 특히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을 지우하고자 할 경우 더 해당된다. 이 나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약물, 마사지 및 기타 다른 치료법의 효과를 늦춘다는 점을 유념나라. 적절한 신발 사용 아킬레스 건염은 제대로 걷는 것을 방해한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지대에 작용을 하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하다. 힘줄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신발은 멀리하라. 또한 옆쪽이 부드러운 신발을 구해야 하며 뒤축과 바닥이 충분히 두꺼워 지지를 위해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의심이 간다면 의사에게 직접 문의하라. 적절한 신발이 조금 더 비싸고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우 과정을 촉진할 것이다. 구매를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신고 걸어보자. 더 사거나 예쁘다고 해서 발이 아프게 만드는 신발을 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워밍업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운동 후에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사실 스트레칭은 내일 아침마다 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렇게 하면 몸이 하루의 스트레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킬레스건의 예상치 못한 비틀림, 경련, 긴장, 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힘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0분에서 15분간만 스트레칭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떤 건염이나 통증을 방지하는데 충분하다. 조금씩 시작하고 힘줄 부분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하라. 건염의 치료 상태를 항상 관찰하라. 증상이 줄어들지 않거나 통증이 참을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예약을 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합병증과 불필요한 통증을 유발할 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